원장님 방송 강의 잘 듣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그래도 월경을 한두 번은 했는데 올해 류마티스 약을 먹고 난 다음부터는 월경이 없습니다. 갱년기와 류마티스를 같이 겪으면서 너무 힘이 됩니다. 밤에 잠도 안 오고요. MTX는 6달 복용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인 몸의 신체 리듬을 찾아서 건강하게 지내고 싶은데 잘 안 돼서 힘들지만 원장님 방송 강의가 많은 힘이 됩니다. 도움 말씀 부탁드려요. 이렇게 보내주셨네요. 네. 이거 질문이 류마티스 관절염 환자분인데 여성분이시고 아마 40대 후반 갱년기에 접어든 여성분 같아요. 근데 이제 류마티스 관절 여성분만 해당하는 건 아니고요. 모든 40대 후반 여성분들에게 해당될 수 있는 내용으로 설명을 드릴게요. 왜냐하면 여성분들은 생리가 한 달에 한 번 하는 것이 구축적으로 하는 것이 원칙인데 그렇죠. 40대 후반으로 되어가면서 생리 양이 줄어들면서요. 월경이 어떤 달은 했다가 어떤 달은 안 했다가 이런 식으로 되면서 점차 끊기는 겁니다. 그래서 이분도 월경을 1년에 두 번은 했었다고 얘기를 하신 거군요. 그래서 갱년기가 접어드니까 월경량이 줄어들면서 6개월에 한 번 정도 한 거죠. 근데 이분 같은 경우는 류마티스 환자분이라서 MTX라고 하는 항암제 성분의 약을 복용하다 보니까 이게 혈액이 좀 건조해지고 말라요. 왜냐하면 우리가 항암제를 먹으면 몸의 혈액이 이제 좀 조성이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혈액이 부족해지게 되므로 그리고 또 빈혈도 유발되거든요. 그래서 월경이 줄어들게 된 거고 간혹 20, 30대 여성분들 중에서도 이 MTX 복용 후에 생리가 안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분이 신체 리듬이 지금 깨진 거고요. 밤에 잠도 안 온다고 하셨고 그리고 갱년기와 류마티스를 같이 겪으니까 힘들다고 하셨죠? 갱년기만 나와도 원래 되게 힘들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분은 류마티스랑 갱년기가 같이 있다 보니까 굉장히 힘든 거죠. 이분 같은 경우는 메토트렉세이트 MTX를 얼마나 줄일 수 있느냐가 관건이 되겠고요. 그리고 한방 치료를 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예요. 이 경우는 왜 그러냐면 갱년기 증상을 같이 치료해 줘야지 류마티스 관절염이 있을 때 갱년기 증상이 있으면 갱년기 증상을 먼저 치료해 줘야지 류마티스 관절염이 낫기 때문에 이분 같은 경우는 MTX를 줄여주면서 갱년기 증상을 같이 치료를 해 줘야지 지금 이 불편한 신체 리듬이 회복될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